B.O.N.F에서 랩을 맡고 있는 바로라고 합니다 바로고 있는거죠? 네 안녕하세요 B.O.N.F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신우입니다 B.O.N.F에서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3등, 3등, 2등입니다 안녕하세요 B.O.N.F에서 악람부찬 B.O.N.F에서 배우고 있는 Donc이 있습니다 Mike 저희가 중국 공항에 입국했을 때 저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팬분들께서 많이 못 오셨을 것 같아서. 근데 문이 딱 열리는 순간, 문이 딱 열리는 순간 열 때 많이 오셨죠. 팬분들께서 너무 많은 환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데뷔하는지 생각밖에 안 된 신인이고. 그런데 또 다른 나라에서 환영해주신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이름을 플랭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사진과 같이 음악으로 와주셨는데 근데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에 왔어요. 네나에 왔어요? 네 네나에 왔어요. 그렇죠. esos 그 이상의 이제 웃음은 단골를 같이 말해줘요. 이게 뭐죠? 형가 이제 몸을 더 말했었을 거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상황은 다음 질문을 확인하고 제가 궁금해서 V1AO 이렇게 말한 거 그리고 1일 평이 바로가 비영, 나머지 4명이 A형이어서 비영이 있습니다. Q. 서로의 제가 각자 탐험했던 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만껏 또 실력적으로도 이렇게 꽂혔으면 되는 건 이렇게 잘하고 칭찬도 해주고 감사하다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다보니까 정말 칭찬도 해주는 게 너무 싶은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뜨거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휴occup/. 뭔가報導. 이렇게 말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практи voGal京사님과 함께 discuss이도록 주십니까? 글쎄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제가 말해 볼까요? collective 찍는 것이 내로운한 것 같습니다? 누구요? 정말 웃음이 이슈요? 그때를 맡고 계신 지효씨가 특별히 가신 그런 일이 어떤 뭐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저는 애들을 믿기 때문에, 저희 멤버들을 믿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멤버들에게 막 뭐 해놔 막 그런 거 안 해요. 멤버들을 믿기 때문에 멤버들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 믿고 그리고 멤버들이 너무 잘 따라와서 잘 따라와줘서 제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리드 형이 평소에는 저희를 많이 기뻐해주고 듀오해주고 그러는데 또 이제 혼내때는 또 막다많이 혼내고 시작할 것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따라가기 힘하게 굉장히 잘 리듬해주고 그래서 저희가 잘 따라 보내고 저희를 잘 따라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있죠. 아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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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나온 작품은 저희 데뷔 앨범인 백스플라이라는 앨범으로 저희가 타이틀고 오케이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오케이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못된 것만 배워주라는 소속으로도 저는 현재 타이틀고 오케이로 활동을 위해 쇼줍은 공연을 한번로 활동을 했어요. 아님, 저는 한 시간을zz을 끊고 오케이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렇게, 그 한국의의 삶을는 원래 일 injuries. ? 오케이로 활동을 하고 오케이로 활동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은 맞죠. Q. 태국에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꼭 주어진다면 콘서트를 열어서 태국 팬들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Q. 저희가 꼭 콘서트를 열 수 있다면 많은 팬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귀여워 시우 cyru 이제nap이 從宮 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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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과 함께 bes Weight 와 3년이 되요 영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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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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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도와주신 한국사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맞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팬페이지에서 더 놀란 것은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에어.. 아.. 음.. 아.. 아.. 아름다운 중에서 너무.. 아.. 아.. 네 아.. 저는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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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